미국민들의 기대수명이 팬데믹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으나 속도는 느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잠정통계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기대수명은 2022년 현재 77.5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에 76.4세에서 1.1세 늘어난 것입니다. 2022년에 미국민 기대수명은 남성이 74.8%로 전년보다 1.3세 늘어났고 여성은 80.2세로 0.9세 연장됐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의 기대수명이 84.5세로 가장 길었는데 남성은 82.4세이고 여성은 86.3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히스패닉은 80세로 두 번째 높았는데 남성 77세인 반면 여성은 82.8세로 높았습니다. 백인들은 전체 평균과 같은 77.5세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75.1세, 여성은 80.1세로 차이가 났습니다. 흑인들은 72.8세로 낮았으며 남성 69.1세에 불과한 데 비해 여성은 76.5세로 집계됐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기대수명은 가장 낮은 67.9세에 불과했으며 남성들은 64.6세, 여성들은 71.3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기대수명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8.8세까지 올라갔다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77세로 한꺼번에 1.8세나 급락했고 2021년 0.6세 더 떨어지면서 76.4세까지 하락해 199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2년 동안 미국민들의 기대수명이 2.4세나 낮아졌으며 남성들은 2.8세, 여성들은 2.1세에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탈출하면서 미국민들의 기대수명은 2022년에 77.5세로 다시 1.1세에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의 기대수명이 한 해에 1.1세에 늘어난 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선 느리게 회복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미국민들의 기대수명이 팬데믹 탈출에도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약물과용, 총기 등 폭력사태, 심장병 등 장기질환 등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으로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